효자를 만든 느티나무 옛날에 만석이라는 총각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만석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들어 그만 자리에 누웠습니다. 만석은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지요. 온갖 약을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총각 어머니의 병엔 산삼이 제일이오. 산삼밖에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는 없소. 지나가던 나그네가 만석을 보고 말했습니다. 손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오. 하지만 산삼을 구하려면 너무도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 거요. 나그네는 이마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산삼을 구하러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산삼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산삼을 구하러 산속을 헤맸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었네. 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삼을 구하러 다닌 지 꼭 백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헛걸음을 쳤습니다. 만석은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아, 잠시 걸음을 멈추어라. 느티나무 밑을 지나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느티나무만 있었습니다. 들림없이 말소리가 들렸는데? 만석은 다시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의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내가 너의 어머니 병을 고칠 약을 알려주겠다. 또 등 뒤에서 말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이 있다고요? 만석은 언급결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 만석은 소리 나는 곳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소리가 느티나무에서 들려온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느티나무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느티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티나무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일러주십시오. 만석은 느티나무를 향해 빌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느냐? 느티나무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느티나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정말입니다. 하늘에 맹세하겠습니다. 그럼 너의 두 눈을 빼서 내게 바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곧 두 눈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너의 어머니 병이 곧 나을 것이다. 예, 만석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뽑아 느티나무에게 바쳤습니다. 너는 참으로 효자로구나. 나는 너의 효성에 감동하였다. 어서 눈을 떠보아라. 느티나무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두 눈을 바쳐서 앞을 볼 수 없는데요? 아니다. 어서 눈을 떠보아라. 만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만석은 놀랐어요. 앞이 환히 보였습니다. 분명히 내 손으로 눈을 뽑았는데. 만석은 느티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느티나무가 신비스러운 빛에 쌓여 환하게 보였습니다. 두 눈을 뽑았는데 정말 잘 보입니다. 어인일입니까? 만석이가 감격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시험해 보았느니라. 과연 내가 효심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 이제 이 느티나무 잎을 따가지고 가서 다려드려라. 그러면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만석은 벌떡 일어나 느티나무 잎을 한 주먹 땄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석은 느티나무에게 여러 번 절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느티나무 잎을 다렸지요. 어머니, 약을 드세요. 무슨 약이니? 느티나무 잎 다린물이에요. 느티나무 잎 다린물이라고? 그게 무슨 약이 되니? 아니에요. 이 약을 드시면 틀림없이 낫는데요. 만석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느티나무 잎 다린물을 어머니 입에 떠넣었어요. 이상하다. 어머니, 무엇이 이상해요? 다른 약은 먹기가 힘들었는데 이 약은 아주 입에 잘 넘어가는구나. 정말이세요? 이 약은 잘도 넘어가. 어머니는 영거프 약을 마셨습니다. 만석아, 어머니, 이젠 하나도 안 아프다. 참으로 그 약이 신기하구나. 어머니, 정말이세요? 만석은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하얗던 어머니의 얼굴에 핏개가 돌았습니다. 얼굴이 불그스름했습니다. 왜 거짓말 같니?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방 안을 빙글을 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 나으셨군요. 만석은 어머니를 얼싸 안고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만석은 너무도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신목, 즉 신비라운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병만 나면 이 느티나무에게 빌었습니다. 오늘도 이 느티나무는 광주시 서석동에 우람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효자를 만들었다고 효자 느티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새별과 머슴 옛날에 한 선비가 홀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글 읽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삭바느질하는 아내 덕에 겨우겨우 끼니를 이었지요. 한 번은 바느질 일감이 뚝 끊겨서 새 식구가 며칠째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가을거지 할 때라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 가는데 말이지요. 그러니 속이 타서 글을 읽을 수가 있나요? 자기 내외는 둘째치고 늙으신 어머니가 배고 오른 건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죽이라도 써드리게 벼이삭 몇 줌만 몰래 잘라와야겠다. 하고는 어둑한 새벽역에 들판으로 가서 벼이삭을 배려고 낯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논또랑에서 뭐가 반짝반짝하지 뭐예요. 들여다보니 웬 별이 턱 박혀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올라다보니까 동쪽 하늘에 아주 큼직한 새별이 떠 있었어요. 선비는 뜨끔해서 어이쿠 새별이 내려다보는데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려 했구나 하면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아무리 해도 양식을 마련할 재간이 없었어요. 생각다 못해 이 마당에 선비 체면이 대수더냐 나무를 해다 팔든지 옆집 농 가을거지라도 거들어야겠다. 하고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나무를 할 줄 아나요? 농사일을 할 줄 아나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용기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한숨만 쉬고 있으니 웬 총각이 찾아와서는 이 집의 머슴을 살고 싶어왔으니 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보아하니 심성도 착해 보이고 힘께나 쓰게 생겼지요. 그렇지만 양식도 똑 떨어진 판에 무슨 머슴을 두겠어요? 우리 집은 머슴 부릴 형편이 못뜨니 딴집으로 가보게나 했지요. 써주시기만 하면 선비님을 도와 이댁살림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여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슴이 저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시지요. 제가 나무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니까 어찌나 잘 가르쳐주는지 나무하는 게 퍽 재미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열어짐에서 장인에다 팔아 쌀을 몇 대 박 사왔어요. 그걸로 죽을 끓여서 온 식구가 맛있게 먹었지요. 이태날이 되니까 또 머슴이 오늘은 이웃론에 품팔러 가시지요. 제가 가을거지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니 차근차근 잘도 알려주어서 가을거지하는 게 꽤 재미가 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인혼 전혼 품팔이를 하고 쌀을 몇 대 박이나 받아왔어요. 사흘째가 되니까 머슴이 말했습니다. 저기 노는 땅을 읽어 논밭으로 만드시지요. 제가 땅 읽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 땅을 부지런히 갈아엎어 밭을 뚝딱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씨를 뿌려 가을 농사를 지었는데 밭이 얼마나 기름지던지 배추든 부든 쑥쑥 잘 자랐어요. 이렇게 해서 양식 걱정 없이 그해 겨울을 잘 보냈지요. 이뎀의 봄이 되니까 이번엔 머슴이 변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네요. 볍씨 뿌리는 것부터 모내기며 김매기며 두루두루 배워 억척스레 변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을거지까지 잘 맞춰서 볍섬깨나 도둑이 쌓아 놓았습니다. 하루는 선비가 새벽같이 밭일을 하러 나가는데 머슴이 마당에서 큰절을 하면서 이제 선비님 댁도 살만하니 저는 그만 가렵니다. 이러는 겁니다. 선비가 깜짝 놀라서 자네독에 잘 살게 됐는데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가 하니까 머슴이 동쪽 하늘을 가리키면서 작년에 남의 논표 이삭을 배려다가 저 새뼈를 보고 그만두셨지요. 그래서 맘씨고든 선비님을 도와드리라며 새뼈이 저를 보낸 거랍니다.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저는 이제 갑니다. 일하고는 하늘로 훌쩍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글쎄 새뼈이 조금 전보다 더 밝게 반짝반짝 하지 뭐예요? 그 뒤로 선비는 너른 논밭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글 읽는 건 아예 그만두었을까요? 그래도 선비니까 틈틈이 읽기는 읽었는데 농사일에 더 재미를 붙였답니다. 해당화 공주 어느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파도가 잔잔하여 바닷가는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모래가 아주 깨끗하군. 용왕의 막내 공주는 오늘도 바닷가로 나와 거닐 었습니다. 아, 정말 마음에 들어. 공주는 하얀 모래밭에 털썩 앉으며 파도가 밀려오는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모래밭에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한지 조개껍질을 줍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참 자야겠다. 공주는 조개껍질을 줍다가 큰 바위 옆 모래밭에 누웠습니다. 하늘이 바닷처럼 파랗구나. 공주는 하늘을 쳐다보다가 사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님, 오늘 청호가 잡수시고 싶다 하셨지요? 젊은 어부가 중얼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청년은 이곳 바닷가에서 고개잡이를 하는 어부였습니다. 오늘도 고기를 잡으러 배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지요. 청년은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그물을 맸습니다. 바닷가에 웬 여자가 누워있을까? 젊은 어부는 누워있는 공주를 발견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구나. 혹시 선녀가 내려온 건 아닐까? 젊은 어부는 발소리를 죽이며 잠이 든 공주 가까이로 갔습니다. 이건 바로 선녀야. 이 세상엔 이런 미인이 없어. 젊은 어부는 너무도 감탄하였습니다. 젊은 어부는 잠자는 공주를 흔들었어요. 여보시오 누구신데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 거요? 젊은 어부는 공주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공주는 꿈에서 깨어나듯 가만히 눈을 떴어요. 젊은 어부를 본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시옵니까? 공주가 옷깃을 여미며 얼굴을 불켰습니다. 나는 이 부근에 사는 어부입니다. 그러시옵니까? 젊은 어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녀가 아니십니까? 젊은 어부는 공주가 너무 예뻐서 선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화려한 옷은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선녀라니요? 공주는 그만 까르르 웃었습니다. 선녀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그럼 선녀가 아니십니까? 젊은 어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 가난한 바닷가로 오셨습니까? 여기가 가난한 바닷가라고요? 그렇습니다. 난 이곳 모래밭보다 더 좋은 곳은 못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공주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곳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닐 거야. 분명히 하늘나라의 선녀야. 젊은 어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답을 시원히 안하니 답답하고 궁금했지요. 도련님은 누구신데 저보고 선녀라고 하십니까? 공주가 생긋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도련님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지요. 나는 보다시피 가난한 어부입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요. 젊은 어부는 고개를 수그린 채 말했습니다. 공주의 눈빛이 빛났어요. 어부시라면 어떤 고개를 잡으십니까? 여러가지 고개를 잡습니다. 그물에 걸리는 고기는 여러가지 아닙니까? 오늘은 병으로 누우신 어머니가 청어를 잡수시고 싶다 하기에 청어를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젊은 어부는 미녀와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네요.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이곳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공주는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갔습니다. 젊은 어부는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어요.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어가 잘 잡히더냐?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던데요? 젊은 어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탠날 이었어요. 오늘은 꼭 청어를 잡아드려야지. 젊은 어부는 그물을 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주는 벌써 바닷가 그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젊은 어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기를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어부와 공주는 매일 그 시간에 만났습니다. 얘야, 청어가 그리도 잡히지 않더냐? 얘, 젊은 어부는 날마다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마음을 훤히한다. 너는 어미 생각보다 다른 데 마음이 쏠리고 있어. 고기 잡을 생각이 달아난 거야.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세요. 오늘은 꼭 청어를 잡아오겠습니다. 젊은 어부는 어머니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을 속아온 어머니는 노여움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싫다. 오늘은 속지 않으련다. 내 맘대로 살아라. 어머니, 오늘은 꼭 청어를 잡아오겠어요. 젊은 어부는 그물을 메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젊은 어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공주와 만나는 곳을 피해 바다로 나갔습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 어부는 아직도 공주가 용왕의 막내란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효한 자식을 용서하세요. 오늘은 꼭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청어를 꼭 잡아다 드리겠어요. 젊은 어부는 크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주는 날마다 돌아다닌다고 용왕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젊은 어부를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공주는 오늘도 몰래 용궁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와 기다리던 젊은 어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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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나오시지 않나요? 공주는 발을 동동 굴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젊은 어부는 공주의 앞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기다리다 지쳤어요? 해가 질 무렵 용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천둥 번개가 졌습니다. 바다는 산더미만한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공주를 채워갈 듯 했지요. 도련 공주는 겁에 질려 젊은 어부를 불렀습니다. 날씨가 험해 용궁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젊은 어부와 처음 만났던 바위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장대같이 쏟아졌습니다. 바다로 나간 젊은 어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아들을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이 터져라 아들을 불렀지요. 그러나 애절한 어머니의 부르지짐도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파도는 마침내 어머니를 삼켜버렸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바다는 너무도 잔잔했습니다. 젊은 어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용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젊은 어부를 기다렸습니다. 공주는 젊은 어부를 기다리다 그만 빨간 피를 토하며 숨졌습니다. 그 다음날 바위 옆에는 이름 모를 빨간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 빨간 꽃이 해당화 입니다. 공주의 넋이 빨간 해당화로 변해 꽃으로 피어났다고 전해진답니다. 쥐에게 밥을 준 며느리 옛날 어느 고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부엌에 들어온 쥐는 바싹 말랐습니다.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저렇게 바싹 말랐을까 그 집 며느리가 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 주었습니다. 쥐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쥐는 쪼르르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쥐는 매일 끼니 때마다 부엌 크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거르지 않고 꼭 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쥐에게 준 밥은 시아버지의 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밥을 쥐에게 몇 숟갈 퍼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쥐에게 밥을 1년이나 주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을에 나타나야 할 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왠일일까? 왠일일까? 병이 난 건 아닐까? 며느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밥상을 들고 시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며느리는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둘이라니 방 안에는 똑같은 시아버지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쪽에다 밥상을 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에라 모르겠다 앉아있는 한가운데 놓자 며느리는 한가운데다 밥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세그머니 살폈습니다. 진짜 시아버지는 어느 쪽에 앉아계실까?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진짜와 같자 두 시아버지는 그날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야? 아니야 내가 진짜야? 서로 진짜라고 우겼지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지요. 가족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힘센 시아버지가 이겼습니다. 힘이 약한 시아버지는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집에서 쫓겨난 진짜 시아버지는 길을 가다가 산마루에 쉬면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집을 쫓겨난 지 1년이나 되었어요. 도대체 어느 놈인데 남의 집에 뛰어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다니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너무 억울해. 집을 쫓겨난 시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때였어요. 갑자기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나의 딱한 사정을 알더니요. 쫓겨난 시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똑같은 주인이 하나 들어와 쫓겨나셨잖아요. 진짜 주인이 쫓겨나고 가짜 주인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물속을 들여다보듯 허니 알아요? 다른 거 더 묻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소. 쫓겨난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고양이를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고양이는 왜요? 이 고양이를 사랑방에 있는 주인 행세하는 사람 앞에 놓으세요. 여자는 고양이 한 마리를 쫓겨난 시아버지에게 주고 사라졌습니다. 정말 괴상한 일이구나. 내 사정을 어이크리도 잘할까. 또 느닷없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니 꼭 귀신에게 홀린 것 같기만 해. 쫓겨난 시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늙은이야 어디 가서 죽든지 하지 죽지 않고 왜 우리 집에 또 찾아왔어? 썩 나가 집에 있던 시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못 들은 척 하자 쫓겨난 시아버지는 세그머니 도포자락에서 고양이를 꺼내 놓았어요. 고양이는 집에 있던 시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시아버지가 그만 커다란 쥐로 변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짜 시아버지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며느리는 그만 까물어쳤습니다. 온 식구들이 며느리를 깨웠어요. 며느리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며느리야 어떻게 된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까지의 일을 바른대로 말했습니다. 가짜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매일 밥을 주던 그 쥐였습니다. 이런 고약한 것이 있나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아니 된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만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으로 둔갑한 쥐를 물어 죽인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고양이는 예쁜 여자로 변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 나쁜 뜻 없이 쥐에게 밥을 준 며느리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쁜 것일까요? 쥐가 나쁜 것일까요? 용왕의 선물 옛날에 마음 실착한 소금 장수가 살았습니다. 그날도 하루종일 소금을 팔러 다니다가 날이 저물어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장터 끝자락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뒤웅박에 잉어를 한 마리 담아놓고 앉아있었어요. 값을 물어봤지요. 그 잉어 얼마요? 성냥입니다. 무슨 잉어가 그립 있어요? 아 이 잉어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벌떡 벌떡 뛰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 니까요. 예 끼어보시오. 잉어가 다 똑같지 별거 있겠소? 구경이나 좀 해봅시다. 소금장수가 튀웅박을 들여다보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잉어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지 뭐예요? 그걸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잉어 내가 사겠소. 소금 소금판돈을 탈탈 털어봤더니 딱 성냥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잉어값을 치르고는 강에 가서 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잉어는 꼬리를 휘휘 흔들고 펄떡 뛰더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꼭도 새벽부터 누가 찾아왔을까 하며 나가보았지요. 웬 곱상한 선비가 서있었습니다. 뇌시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어제 잉어를 사서 강에 놓아주었지요? 그렇소만 저는 용왕의 아들이고 그 잉어는 하나밖에 없는 제 누이입니다. 나들이 나갔다가 그만 잡히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누이를 살려주는 은혜를 갚겠다고 꼭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소금장수는 선비를 따라갔어요. 가면서 선비가 그랬습니다. 용궁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소원을 말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이하고 비로 먹은 당나귀를 달라고 하세요. 용궁에 갔더니 용왕이 소금장수한테 진수성찬을 대접하고는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소금장수는 선비가 일러준 대로 했지요. 소금팔러다니게 당나귀 한 마리 하고 길동모 삼게 고양이를 주셨으면 합니다. 용왕은 잠깐 망설이더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은부하까지 잔뜩 싸줬어요. 소금장수가 길을 나서자 고양이가 예쁜 색시로 바뀌더니 따라 나섰습니다. 알고보니 고양이는 용왕의 딸이었던 거예요. 비로 먹은 당나귀는 천리마로 바뀌더니 소금장수와 색시를 눈깜짝할 새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얼마 뒤 마을에 욕심쟁이 원님이 새로 왔어요. 소금장수가 예쁜 색시와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배가 아프고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불러드렸습니다. 소금장수한테 말했습니다. 나랑 장기를 두어 내가 이끼면 돈 백량을 주겠다. 만약 지면 내 색시를 내게 주어야 한다. 원님 말이니 어쩌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쉬었지요. 색시가 남편한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남편은 이러저러 하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색시가 걱정 말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장기 될 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앉을 겁니다. 서방님은 그 파리가 앉는 곳에 장기를 두면 됩니다. 소금장수는 색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겼지요. 원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져서는 내기를 한 번 더 하자는 겁니다. 저 아래 강을 말타고 빨리 건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반드 돌아온 소금장수가 또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니까 색시가 걱정 말라면서 파란 병을 하나 주었습니다. 천리마를 타고 가면 걱정 없습니다. 강 강 가운데에 이르면 이 파란병을 강에 던지세요. 소금장수는 원님과 강을 건너다가 강 가운데에 이르러 파란병을 던졌습니다. 눈 감짝할 사이에 시퍼런 물이 강에 넘실거렸어요. 원님은 물살에 떠내려가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고도 원님은 딱 한 번만 더 내기를 하자는 겁니다. 내일 저녁까지 누가 이를 많이 잡아오는지 내기하자. 소금장수는 집에 가서 색시한테 말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색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색시는 동네 거지들을 불러다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는 양진이 없게 앉아 이를 잡게 했지요. 거지들이니 이가 좀 많은가요? 한 말이나 나왔습니다. 원님은 집안에 있는 하인을 죄다 불러 이를 잡게 했는데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장수가 또 이겼습니다. 더 이상 원님은 내기를 하자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금장수와 색시는 그 후로 아무 걱정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신기한 그림 옛날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하도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이 집에 스님이 와서 마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물 한 사발을 주면서 스님을 가만히 보니 어릴 적에 함께 놀던 동무였습니다. 오랜만에 동무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방에 들이고 마주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헤어지기 아쉬워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아내는 애가 타는 겁니다. 끼니 때가 지났는데 손님한테 대접할 게 있어야 말이지요. 아내는 부엌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뒷간에 갔습니다. 아내가 얼른 나가보니 방문 앞에 남편 신발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뒷간에 관계로구나 싶어 얼른 뒷간 앞에 가서 불평을 늘어놨지요. 여보 어쩌려고 손님 덜어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굶는 곳도 모자라 손님까지 굶기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뒷간에는 남편이 아니라 새님이 있었던 겁니다. 볼일이 급해 주인 신발을 바꿔 신고 간 것이지요. 새님이 안주인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집에 눈치 없이 눌러앉아 있었으니 말이에요. 새님은 안주인 기척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보참에서 붓과 먹을 거네. 내가 그림 한 장을 그려주겠네. 하고는 종이에 닭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그러고는 대나무 막대기로 닭 부리를 톡톡 쳤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닭 주둥이에서 쌀이 또르르 굴러 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막대기를 두드리는 동안 쌀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실은 이 스님이 신통방통 도수를 부리는 도사였던 겁니다. 쌀이 한 사발쯤 나오자 새님은 닭 그림과 대나무를 내주면서 당부를 했어요. 이게 나라 창고에 쌓인 곡식이 빠져나오는 것이니 한꺼번에 너무 많이 뺐으면 들통이 날 걸세. 자네 혼자만 알고 조금씩만 꺼내게나. 그러고는 어디론가 바람같이 가버렸어요. 남편은 그림을 벽장에 숨겨놓고 새님이 일러준 대로 아주 조금씩만 쌀을 꺼내서 아내한테 줬습니다. 아내가 어디에서 난 거냐 아무리 캐물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내가 궁금해서 안달이 났겠지요. 날마다 쌀이 한 사발씩 생기니 안 그러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쌀을 줄 때마다 방문을 걸어잠그고 뭔가 두드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먼데 볼일을 보러 간 틈을 타서 방을 뒤져봤어요. 새가 넘는 집이니 벽장 구석에 놔둔 그림과 대나무가 대번에 보였습니다. 아내는 닭 그림을 보면서 대나무로 여기저기 톡톡 두드려봤어요. 그런데 대나무가 닭 부리에 닿는 순간 쌀이 또르르 굴러 나오는 겁니다. 어머, 여기서 쌀이 나오네. 아내는 얼씨거나 좋다 하며 대나무를 잡고 두드렸어요. 이렇게 쌀이 잡고 나오는 걸 그리 조금씩만 줄게 뭐람. 아내는 온종일 그림을 두드렸습니다. 방이며 마당에 쌀이 가득 쌓여도 멈추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이 쌀이 나라 창고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창고 곡식이 쑥쑥 빠져나가니 벼슬아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관가에서 쌀이 쌓인 이 오막쌀의 집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대번에 임금 앞에 끌려갔어요. 나라 곡식을 훔쳐갔다고 맞아 죽게 생겼지요. 그런데 그걸 어찌 알았는지 닭 그림을 그려줬던 새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주어서 그리 된 것이니 저를 대신 잡아가 두시오. 제 발로 찾아와 자기가 죄인이라 하니 가난한 집주인은 풀어주어야지 어쩌겠어요. 그런데 임금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림으로 쌀을 훔쳤다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더러 그림을 한 장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종이에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떡하니 그렸습니다. 그 다음엔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을 쓱쓱 그려놓고는 임금에게 이 배 다시렵니까? 했습니다. 임금은 코웃음을 치며 예끼놈 너나 타거라 그랬지요. 그러자 스님이 그럼 제가 타겠습니다. 하면서 그림으로 쑥 들어가 배를 타고 둥둥 떠서 멀리 가버렸대요. 떠나면서 하는 말이 저는 중노릇하러 절로 갑니다. 임금은 임금노릇 좀 잘 하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전나무 이야기 어느 아름다운 숲 속 깊은 곳에 작은 전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전나무는 빨리 자라고 싶은 마음에 늘 안절부절 못했어요. 난 언제쯤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조바심을 내느라 따사롭게 내리쬐는 햇볕도 신선한 공기도 신선한 공기도 귀엽게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놀라오는 시골 아이들도 전혀 반갑지 않았지요. 전나무는 하루 종일 주변의 커다란 나무들을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커다란 나무들은 나무 자르는 사람들의 도끼에 베어 나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나무들이 커다란 소리를 내며 쓰러지고 나뭇가지가 꺾여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작은 전나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 제비와 황새가 날아와 전나무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작년 가을에 잘린 나무들은 모두 거대한 배의 돗대가 되어 바다로 갔단다. 소식을 듣고 작은 전나무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 나도 돗대가 되어 넓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면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이때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린 나무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만을 골라 나뭇가지가 상하지 않게 베어갔습니다. 저 나무들을 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이건 불공평해. 나보다도 어린 나무잖아. 전나무가 툴툴거리자 옆에 있던 나무가 대꾸했어요. 사람들은 저 어린 나무를 멋진 장소에 데려간단다. 그런 다음 금박으로 장식한 솔방울이며 과자, 장난감, 촛불, 작은 전구를 잔뜩 따라서 예쁘게 장식하지.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운명이군. 바보 같은 소리 말고 탁 트인 이곳에서 젊음을 즐기도록 해. 주변 나무들이 충고했지만 작은 전나무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작은 전나무의 가지가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 아름답고 길게 뻗었을 무렵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바로 이 작은 전나무가 베어나갈 차례였습니다. 도끼가 껍질을 파고들자 전나무는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땅으로 쓰러졌어요. 수레에 실려 나가면서 전나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고향을 떠나게 된 것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숲속의 작은 덤불과 꽃, 새들도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작별이라는 건 무척 가슴 아픈 일이로구나. 작은 전나무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사람들이 전나무를 커다란 저택의 뜰에 내려놓자 하인 두 명이 나무를 번쩍 들어올려 크고 아름다운 거실로 옮겼습니다. 하인들은 커다란 화분에 전나무를 세우고 과자와 황금사과, 호두, 알록달록한 작은 초로 장식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꼭대기에 커다란 황금빛 별 장식을 올렸어요. 오늘 밤 초에 불을 밝히면 아주 멋지겠어. 한 하인이 뿌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작은 전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밤이라면 당장 소에 불을 밝힐 텐데. 하지만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지내는 걸까? 고양 숲의 새와 나무들이 나를 보러 와 주려나? 자꾸만 조급한 생각이 드는 바람에 주변의 어떤 것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밤이 되고 촛불에 불을 밝힐 시간이 되었어요. 아 뜨거워! 전나무는 갑자기 너무 많은 초에 불이 붙는 바람에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멋진 장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윽고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거칠고 조심성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나 나무가 쓰러질까 봐 걱정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선물을 찾아내서 포장을 뜯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이거 참을 수가 없군. 전나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저 묵묵히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뚱뚱한 달걀처럼 생긴 험프티 덤프티가 계단에서 넘어져 굴렀지만 가까스로 일어나 결국에는 왕위에 오르고 공주와 결혼까지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런 이야기는 새들한테서도 듣지 못했는데 전나무는 행복감에 젖어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사람들이 날 새로 장식하겠지 그리고 발치에 다시 선물을 잔뜩 갖다 둘 거야. 다음날 아침 하인 한 명과 하녀 한 명이 거실에 들어오더니 전나무를 다락방으로 옮겼습니다. 여긴 너무 추워 햇빛도 들지 않잖아.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고양숲, 바람, 햇살, 모든 것이 그리워. 전나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쥐 두 마리가 전나무 곁으로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오래된 크리스마스 트리로군. 안녕? 난 오래된 나무가 아니야. 아직 젊다고. 나보다 나이 든 나무라면 얼마든지 있는걸. 여기 오기 전엔 어떻게 살았니? 여기처럼 춥지 않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다 왔다면 그 이야기 좀 들려주렴. 전나무는 숲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쥐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태양이 빛나고 새가 노래하던 깊은 숲속 이야기를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크리스마스날 밤과 그때 들었던 험프티 덤프티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쥐들은 이야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밤마다 전나무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이야기 뿐이었기 때문에 쥐들도 슬슬 질리기 시작했어요. 험프티 덤프티 이야기 말고는 아는 이야기 없어? 하지만 전나무가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쥐들은 이제 더 이상 다락방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기온센 일꾼 몇 명이 상자 몇 개와 전나무를 다락방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제야 슬슬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려나 보군. 전나무는 들뜬 마음으로 주멀거렸어요.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와 따스한 햇살을 느끼자 기분이 날아갔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를 쭉 뻗어 기지개를 켠 순간 전나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푸르고 아름답던 잎이 노랗게 시들어 있는 게 아닌가요? 꼭대기에는 여전히 크리스마스의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때 갑자기 한 아이가 달려들어 그것마저 떼어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전나무는 깨달았어요. 숲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 얼마나 멋진 밤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던 쥐들과 함께 있었던 어둠 속의 다락방 시절조차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요. 일꾼 한 명이 달려들어 벽난로 뗄감으로 자르기 전에 전나무는 마지막으로 가지를 한껏 뻗어보았습니다. 그때 받은 햇살은 전나무가 평생 맛본 것 중 가장 달콤하고 따사로웠답니다. 소변 누구 복받기 옛날 집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전체를 돌보는 성주신 집터의 터주대감 마당의 노적지신 대몬에는 문신 외양간에는 외양신 뒷간에는 측신 지붕의 지붕신 우물에는 용왕신 등 보좌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어느 집이나 지방 구석구석 집을 지키는 신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 부엌에 살던 조왕각 씨는 날마다 불평을 냈습니다. 그 조왕각 씨가 사는 집은 참 가난했어요. 어찌나 가난한지 한겨울인데 부부와 자식까지 열두 식구가 얇은 누더기를 걸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그름마다 거미줄이 쳐있었고요. 남편은 머슴 살고 아내는 삭바느질해서 억적같이 사는데도 영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일이 많은 가을까지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만 일 없는 겨울이 되면 양식이 떨어져 온 식구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었지요. 이렇게 가난하니 이불인들 변변한 게 있었겠어요? 밤이면 거적과 검불을 덮고 추위를 막아보았지만 먹은 게 없으니 더 추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집 안악은 먹을 게 생기면 자식들 나눠주고 남편 챙기느라 자기는 밤낮 맹물만 들이켰어요? 그러면 밤에는 꼭 오줌이 마려웠지요. 그런데 칼바람 쌩쌩 부는 한밤에 뒷강까지 가려니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 부엌 가는 샘문을 열고 붓두막 앞에다 소변을 누웠지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나는 집이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사는 산신님은 얼마나 추우실고 부엌 사는 조한각씨는 자다가 오줌 벼락을 맞았지요. 지린내가 나고 너무나 성가셨습니다. 가뜩이나 부엌도 안 돌봐 괘씸한데 하루가 멀다 하고 밤마다 소변을 누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악을 혼내주기로 하고 다른 신들한테 일러바쳤어요. 그랬더니 성주시는 허허거리고 말았습니다. 터주 때 가면 바쁘다고 저리 가라고 했어요. 뒷강 사는 즉시는 소변이 뭐 어때서 그러느냐고 도리어 성을 냈지요. 장독 사는 작독 지신은 장독이 텅텅 비어 심란하니 말시키지 말라고 했고요. 조한각 씨는 생각다 못해 산에 사는 산신을 찾아갔습니다. 산신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소. 우리 집 안악내가 밤마다 부뚜막 앞에서 소변을 누니 냄새가 나고 성가셔 죽겠소. 그 고약한 버릇 좀 고쳐주소. 산신이 들어보니 그래야겠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게을렀으면 부뚜막 앞에 소변을 누나 싶었지요. 그래 좋아. 내 오늘 밤에 가서 혼내주마. 산신이 한밤중에 호랑이로 둔갑해서 그 집을 갔습니다. 가서 부엉문 뒤에 숨어서 기다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 안악이 샘문을 열고 부스스 나오더니 부엉 부뚜막 앞에서 소변을 노는 겁니다. 산신은 이때다 싶어 으르렁 하고 혼내주려는데 아이고 추워 나는 집이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사는 산신님은 얼마나 추우실 고 이러는 겁니다. 자기를 저렇게 걱정해주는데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가만히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안악은 벌써 방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터덜터덜 산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 아침 조왕각 씨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왜 혼내주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내 오늘 밤은 꼭 혼내주마. 밤이 되자 산신은 일찌감치 그 집으로 갔어요.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 형편이 참 딱했습니다. 변변한 살림살이가 하나 없는 거예요. 방문 문 종이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칼바람이 들어가지 온 식구가 이불 하나 없이 거저기랑 검보를 덮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자고 얼마나 딱한가요? 조금 있으니 부스럭부스럭 건보를 내치고 안악이 나오더니 부두막 앞에 또 소변을 누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추워 나는 집이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사는 산신님은 얼마나 추우셨고 산신은 그제야 안악이 못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은 착한데 너무 가난하고 추워서 그러는구나 싶었지요.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산신은 산짐승을 잡아다 마당에 두고 뗄감도 넉넉하게 해다 놨지요. 다음날 이걸 본 식구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집이 따로 없었어요. 모두 다 산신님 덕분 이라고 절까지 했습니다. 산신은 몇 번 더 그렇게 해다 줬어요. 온 식구가 배불리 먹으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힘이 나서 일도 더 부지런히 했어요. 달포가 지나니까 집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부엌 또 깨끗해지고 말이에요. 안악도 더는 밤에 나와 부뜨막 앞에 소변을 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 조완각 씨도 편하게 되었다고 좋아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숨결과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 위험함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등이 그것입니다.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작은 동물 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그 보물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오늘도 지혜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